지금 처음으로 마이크가 보이시나요? 마이크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술 한잔 하려고 이렇게 보이세요? 제가 계속 하시지가 않아서 내일 프랑스에서 친구들이 오는데 내일 요거를 사용해서 같이 동영상도 찍고 그 다음엔 놀고 생일파티 깨밍해주고 굉장히 마음이 딸려요 비가 좀 안왔으면 하는데 아 이거 제가 위에 맥주입니다. 전진하세요. 컴백! 별로 아쉬운 것 같은데? 그러세요? 이게 마이크가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. 내일 친구들 오면 다시 올게요. 좋은 맘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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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